음경 임플란트 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 음경 보형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국내 원로교수님들의 권유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형물 수술이라고 하는 음경 임플란트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임 교수가 된 다음에 22년 정도 교수 시절에 수술했던 임플란트 또 음경보형물 임플란트 대원가의 이런 임플란트 음경보형물을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시행을 했는가 순서대로 한번 TOP5를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1세대 비뇨기과 교수님들이 수술을 가장 많이 했던 분들은 초기에는 척수손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하반신마비라든지 어떤 경우는 사지마비 환자도 보형물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척수손상을 비롯해서 요즘은 말초신경장애 또 다른 중추신경장애 때문에 신경인성 알기부장에 의해서 음경 임플란트 수술하는 경우가 5위였습니다 4위는 90년대 후반 이후인데요 외국인 경우에는 진공압축기라고 하는 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가주사치료요법이 있으니까요 비아그라 시대 이후에는 약물요법으로 반응하지 않은 한 20-30% 환자들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음경보형물 수술하는 전문의들에게 의뢰가 됐을 때 수술하는 경우 저의 경우는 4위의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약물 치료로 발기력은 회복이 되는데 음경에 변형이 왔다고 해서 음경 망곡증 페이로니병처럼 음경 망곡증 때문에 강직도가 떨어지고 또 변형까지 한꺼번에 교정하고자 하는 분들을 동시에 교정하는 경우들이 수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빈도를 봐도 페이로니병을 동시에 교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요즘에 중년 이후에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돼서 근치적인 전립선 적출술 로봇 수술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사전기능을 잃게 되고 신경보존술식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완벽하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매일요법으로 재활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이 의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2위의 빈도로 전립선 암 수술 후에 음경보형물 수술이 2위로 빈도수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혈압, 당뇨, 고지혈, 동반한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하고 병반하는 발기부전이 제일 많긴 한데요 단일 질환으로 가장 음경해면체 섬유화와 발기부전을 굉장히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또 갱년기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성기능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당뇨병이라고 하는 경우가 단일 질환으로 음경보형물 임플란트 수술을 결정하는 1위 질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의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장애가 동반됐을 때 어떤 경우에 음경보형물 임플란트 수술의 빈도가 가장 높은가 저희 통계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느냐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통계고 이 수술은 보존적인 치료,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에서 반응하지 않는 분들에서 적용하는 재활 목적의 수술이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전문의들과 수술 적용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음경보형물 임플란트 수술의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비뇨의학TV 이웅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준현 한글자막 by 김준현